T-Rex을 타고 가는 길에 어루야를 보고 날 거야 해야 할 일들이 있어도 오늘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야 This is my paradise This is my paradise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려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어 내 옆에 감자칩과 노트 꿈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T-Rex을 타고 가는 길에 어루야를 녹음을 거야 헤이야 할 일들이 있어도 오늘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야 이렇게 Don't be able to go 이 땅은 수입으로 가는 길